어휴. 어휴. 모르겠다고. 어머 어떡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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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아닌데. 편안하게 그냥 운영하시고. 그냥 뭐 크게 뭐 힘들거나. 어렵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계산 때 한 번 앉아본 건데. 어휴. 이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오. 김동수 씨. 안녕하세요. 우리 장인어른이세요 이렇게 하게. 네. 오 시원 200원이십니다. 오 잘하시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휴. 굉장히 잘 안 보겠죠. 찍기만 하고. 아우 여유 있네요. 아우 이제 여유를 찾으셨어요. TV 보면서. 아휴 심심해. 아우 다행히 오셨다. 아 오셨네. 너무 좋았다. 아이고. 내가 다 좀 안심이 되는데. 어휴.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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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고생하셨습니다. 아휴 감사합니다. 아휴 오신 게 정말 반갑습니다. 아휴 오신 게 정말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소금소리를 하면 좋아. 처음이라 좀 더 그래. 사이가 좋아졌어요. 더 급격히 가까워졌어요. 아니 자네 그 저 난 주식 그거. 예. 우리 자네 잘하셨다는? 난 뉴스 보고 알았는데. 사실은 아예 그냥 망가진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조금 그. 이게. 아마 내년 초에는 좀 좋아질 상황이 돼. 아니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예전처럼 주식을 막 샀다 팔았다는 게 아니고요. 좋은 주식을 한 5분 후에 토막 나가지고 이렇게 딱 잠겨져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도저히 이루어지도 못하고 딱 묶여 있는 거죠. 내 생각엔 될 수 있으면 주식 같은 거 잊어먹는 게 좋은 건데.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잠깐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그렇다. 근데 나는 아직도 뭐 어떻게 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모르기는. 그냥 기다리셔. 기다리라고? 그냥 기다리셔 그러면 돼. 그럴 수밖에 없지. 이거 청소할 거 없는데? 와이프가 그러는데 뭐 좀. 마법 올래 줘 그럼. 잠시 마법 올래. 아 이게 좋습니다. 조금만 해봐 엄청 힘들어. 넓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슈퍼가 더 크시네. 아 괜찮습니다. 저게 낫죠. 대화하는 것보다는 더 청소가. 다 썰 것 같아요. 아 이거덩이 안내. 아 됐어. 그만해. 아 괜찮습니다. 괜찮nya? 괜찮대? 어 다 깨쩍. 천천히 마쁘질 했지. 아니 뭐 고등학교 때 한 번 했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어요. 애썼어. 아유 아저씨. 아이иту Arts. 아유 아저씨. 어머 어떻게 살이 딱딱해. 아유 아유 대상에. 아유 아유 대상에. 처음에요. 처음에 처음에.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살이 딱딱해 아우 세상에 아우 세상에 처음에 처음에 사위 살을 만져볼 그게 없잖아요 어떻게 다 만져보니까 아주 그냥 이게 돌덩이 같이 딱딱하더라고 놀래버렸어요 16년 만에 만져본 것도 춤이고 대화를 그래도 이렇게 해본 것도 춤이고 처음이에요 다 처음이에요 올라가서 어 썼어 아이자 김서방하고 올라가서 자야 되잖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큰 산이 남았어요 우리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자기 저번에 고객님 넓히라도 했는데 이제 실례해서 어떻게 견디실지 답답하네요 벌써부터 이거 자네가 그전에 이거 갖다 준 순인데 그냥 그냥 다 했어요 여기서 뭐 하나 이거 이거 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아무거나 해 18년인데 18년이 뭐 여기 놔둬가지고 한 28년 됐을 거 같애 이거 한 20년 넘었을 거 같은데 그거 놔뒀으면 뭐 20년 넘었지 18년이 뭐여 여기까